공병호 첫 번째 질문은 추미애 장관의 행보입니다. 검찰총장은 자고 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무는 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된다. 정말 앞뒤 좌우가 꽉 막힌 그런 사람이 추미애 씨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총장은 자고 우면하지 말고 무슨 지시나 명령을 받으면 옳고 그런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명령이니까 그냥 따라라 이거지 않습니까? 장관의 지휘사항을 자고 우면하지 말고 그냥 무는 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 정말 무대뼈인 사람이다. 7월 7일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관련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준 메시지입니다. 그냥 따지고 할 거 없다. 내 명령이니까 그냥 따라라 이야기. 7월 6일 날 대검이 법무부에 전달한 검사장 회의 발언 취합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명백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더라도 그냥 내 명령대로 해라 이겁니다. 지난 7월 3일 날 대검에서는 검사장 회의가 열렸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는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은 위법하기 때문에 재고를 요청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대검이 정리해서 법무부에 전달하자. 이것을 접한 추미애 장관이 내린 명령입니다. 자고 우면하지 말고 무조건 내 명령을 따라라. 왕인거다 왕. 이 정도에서 추미애 장관의 최근 처신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을 함에 있어서는 올바른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명령을 받았거나 지시를 받은 사람들도 지시나 명령에 옳은 것인지를 우선 사람들이 판별할 것이고. 무슨 일이든 직급상 내가 높기 때문에 내가 내린 결정은 당신들이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거죠. 왕이 아닌 이상 왕이면 따라야겠죠. 민주사에서 상사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그런 명령이나 지시를 아랫사람이 따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하가. 또 한 가지는 상대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가 생각할 때 상사의 지시나 명령이 올바르다 이렇게 판단이 서야 상사의 명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설득할 수도 없고 옳은 일도 아니고 부당한 일이게 되면 어떻게 상사의 지시라고 해서 부하들이 따를 수 있냐. 검사장들이 어떻게 따를 수 있냐. 7월 3일 날 검사장회의에서 참가한 검사장들이 한 목소리로 추미애 장관의 지시는 위법하다.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위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이것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태를 결정한 것은 정말 옳지 않다. 이것이 전국의 검사장들의 한 목소리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배하고 다 그렇게 해서 발언을 했고 그것을 담아 가지고 대검이 법무부에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은 7월 7일 날 또 이런 말도 또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 이렇게 또 비판한 거죠. 정말 속이 아주 좁은 사람이다. 경우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2005년도에 천정배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자 이에 대해서 김종빈 검찰총장이 반발해서 사표를 던지게 됩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최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의 상황은 나 때와 다르다. 어떠한 경우라도 검찰의 총책임자는 총상일 수밖에 없는데 총장 지휘권을 박탈한 것은 위법이라는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죠. 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넓은 시각에서 보면 이번 사건이 추미애 장관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추미애 장관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고 추미애 장관 그 이상의 연결고리가 아주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또한 한 명의 에이전트 혹은 행동대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7월 7일 날 주호영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분명히 주장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다. 작전이 작전화해서의 추미애 장관의 발언과 행보를 이해해야 이번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에 보고한 이후에 청와대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렇지 않고선 절대 이렇게 무대보로 나올 수 없는 거죠. 윤석열 죽이기와 추미애 장관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 조종과 협력에 의해서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각본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의 목을 치기 위해서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각자가 역할을 분담해가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이야기도 다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6월 20일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과감한 개혁박안을 마련하며 서로 협력하라는 뜻이 그런 자세를 취했지만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보호까지 받으면서 모르는 척 반기하는 것은 국민 기만일 뿐 아니라 임명권자로서의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아주 비겁한 처사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냥 피 안 묻히겠다는 거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왜 찍어내려 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어쨌든 추미애 장관은 단독으로 저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든든한 뒷배경 큰 기획 하에서 각자가 역할 분담을 해서 검찰총장을 내보내기 위한 그런 작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논리나 합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너무나 억지를 뿌리니까 시골에서 아이들이 떼굴떼굴 굴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땡깡 뿌리는 거죠. 저 눈에는 그냥 땡깡밖에 안 보입니다. 무슨 나라에서 기강이 서려면 지시나 명령을 내릴 때 뭔가 이렇게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앞으로 어떤 책임을 질지 권력이라는 것이 영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7월 6일 날 추미애 자식농사 아들 특혜의 파장이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mm프리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하는 행태를 보면 몇십 년 후퇴 정도가 아니라 전근대 사람들 정치 수준을 보는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근대 수준이 아니라 몇십 년 전 사람들에게도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선악 개념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 사이에 그래서 때로는 어떤 행동을 볼 때 그냥 악하다는 표현 대신에 진짜 사악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그냥 절로 튀어나옵니다. 두 번째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일. 정의와 부정에 대한 그런 경계선이 아주 모호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일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일 우리 편의는 모두 다 정의고 나머지는 다 적인 겁니다. 세 번째는 경우와 염치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뭘 염치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양심을 가지면 도저히 부끄러워해야 될 일조차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우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힘든 것은 사회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짓이 만년한 사회, 거짓이 차고 넘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언찮게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과서조차도 거짓으로 채워 넣으니까 교과서가 그냥 역사 교과서가 아니고 정권 홍보용 문건처럼 그렇게 누더기가 돼버린 겁니다. 정말 이런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죠.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mmbri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가 있고 저는 그것에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 tv뿐만 아니고 새로 출범한 영어방송 gongtv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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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